아버지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우리의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 우리의 주신 모든 권위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재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열방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께서 오시는 때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며 주께서 이때 그리스도의 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늘이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해 감사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순복합니다 제 인도하심에 순복합니다 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